안녕하십니까 미래에세증권에서 중국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코로나의 역설 제로코로나를 하겠다 그리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일상화로의 테스트는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감과 우려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 나중에 제로코로나를 풀겠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 차치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어떻게 경제지표라든지 성적표 경제성적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어제 중국에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중국은 이제는 뭐 예전부터도 좀 그렇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왜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0월 물가지표 발표됐습니다 CPI가 2.1% PPI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.3% 마이너스 성장을 했네 라고 또 우려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PPI는 작년에 딱 이맘때 10월에 중국에 석탄 대란이 나섰어요 석탄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PPI 지수가 이제 여기 제일 고점 있죠 13.5를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년에 너무 그런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조금 더 이례적인 고 물가였고 석탄 가격이 내서 지금은 사실은 좀 마이너스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PPI는 뭐 마이너스 예상을 했었고 작년 기고 효과가 좀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게 좀 더 우려스럽긴 해요 CPI는 전달에 2.4%보다도 낮았고요 PPI는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0.2%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좀 완전 뭐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어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CPI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 국경절도 있었잖아요 국경절도 있고 했는데 여전히 소비 회복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사실 이번 물가지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자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CPI는 왜 낮은 건데?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사실 뭐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비축분도 풀고 하면서 가격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더 꺾여서 나왔던 부분들은 우선은 첫 번째는 야채, 채소 가격이 조금은 전월 대비해서는 빠졌다고 해요 10월에 중국이 날씨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 공급들이 좀 원활했다 해서 8월, 9월 대비해서는 공급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하락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거 먹는 거 빼고서라도 사실은 어떻다? 소비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다?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산발적인 봉쇄, 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차트를 한 번 오른쪽에 있는 차트 이거를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가 차트를 정리했는데 보시면 2020년에 그 전에는 한 120을 계속 위에서 상의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발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정면적인 봉쇄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사실 그때보다도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 상해 봉쇄 이후로 이 소비 심리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사실은 뭐 풀었잖아요 풀었어도 계속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계속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 수입도 불안하고 내가 다니던 공장이 언제 닫힐지 모르고 그 공장이 또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봉쇄될지 모르니까 뭐 소비는커녕 지금 내가 버는 돈도 불안정하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저축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져있다라는 부분들을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? 항상 우리는 중국에 뭔가를 회복시키려면 얘기 나오는 것들은 정책이겠죠 기승전 정책 뭐 정책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정책 중에서도 저는 뭐 당연히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뭐 지난주 일요일에도 나와서 아니 안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정말 답답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 또한 회복은 좀 이걸 풀지 않으면 요원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정책을 쓴다고 한들 뭐 이렇게 심리가 또 돼서 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중국 정책이 좀 너무 당분간 더 어려운 상황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간에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들은 통화 정책이에요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중국의 통화 정책 LPR 금리 MLF 금리부터 시작해서 LPR 금리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MLF 금리를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고 LPR 금리도 한 3개월 정도 동결을 했는데 사실 2022년 11월에 MLF 만기 도래가 역대급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1조 위안이 만기 도래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지준률을 인하하거나 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음 주에 저는 통화 정책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는 안 푼다고는 하지만 뭐 상하이 마라톤이라든지 항저우 마라톤 마라톤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거죠 뭐 이렇게 마라톤 행사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했는데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는 과정들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정책 중에 지켜봐야 되는 게 통화 정책이다라는 부분들을 뭐 다음 주 정도 쯤에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윈터 이스 커밍 우선은 이거는 지금 너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이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회복되지 뭐 소비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뭐 아무리 내가 쿠폰을 발행하고 써라 써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극적으로 예전처럼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지금 분명 광군절이나 이런 행사도 있지만 이건 단기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번 겨울도 굉장히 혹독할 것 같다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했고 사실 8월에서 9월 정도쯤에 화웨이 회장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좀 당분간은 더 제 예상보다 더 지표나 이런 회복세가 더디고 있다 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통화정책 꼭 나오는 부분들 뭐 인하를 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을 어느 강도로 쓰느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제가 그 부분은 또 보이처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